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고급필터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조건을 미리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는 문제라서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십니다. 조건의 위치는 B19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앤드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19셀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면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로 여러분이 필드명을 만드시면 되고요.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게요. 앤드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앤드 입력하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지기가, 첫 번째 데이터 지기에 해당한 데이터는 이 4셀에 있습니다. 이 4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값이 과장입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그 다음 뭐 뭐 이면서 두 번째 총점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면 제2, 4셀에 있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00과 3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다. 물론 첫 번째 조건은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True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저희는 첫 번째 4번, 사원명, 부서, 그 다음 정보와 능력과 엑셀과 파워포인트, 인터넷까지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B23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매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B3부터 J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작성해 놨던 조건 B19부터 B20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드래그합니다. B23부터 H2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은 항상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를 하십니다. 첫 번째 P4부터 J27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셨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새 규칙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는 하십니다. 조건은 직위가 대리이고 뭐 뭐 이거네요. AND 함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AND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직위 선택하시고 E4셀인가요? 2열에지만 4, 5, 6, 7, 2, 4, 2, 5, 2, 6 행의 매치는 달라지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E10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대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심표 그렇다면 우리는 총점에 가서 두 번째 총점이 300점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J4셀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J4, J5, J6 비교할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J10만 달러를 표시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대리이면서 300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J4부터 J27 영역에는 총점이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에 가시면 기본 잠금은 되어 있는데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숨겨지는 건 아니고요. 시트 보호를 해야만 숨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검토 탭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호용하고 위쪽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클릭했을 때 수식이 숨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해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탭에 가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화면에서 작게 표시가 되니까 100%로 좀 조절하시고요. B3부터 J17 영역만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조절선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왼쪽에 있는 조절선을 옆으로 B열까지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I와 J선에 보시면 페이지 구분선이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J와 K 옆 밖으로 드래그 하시면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볼까요? 첫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표 4 영역을 이용해서요. 각 부서별 정보와 능력의 합계를 구하는데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을 이용한 배열 수식이니까 는 썸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부서가 홍보팀입니까? 부서가 사무처입니까? 라고 부서를 비교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따로 비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보화 능력에 가서 해당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보화 능력의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부서별로 정보화 능력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사 영역을 참조해서요. 각 부서별 인원수를 썸과 if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함수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if 함수를 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를 쓰십니다. if에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아까와 동일하게 부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4 절대 참조. 그 값이 왼쪽 두 칸에 가면 홍보팀에 있는 B3과 같습니까? 라고 하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 라고 넣어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명자를 붙이시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이용해서 명을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제가 아, 네. 가로가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확인 한번 누를게요. 가로를 좀 너무 많이 썼네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건에 대한 가로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가로를 넣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에 대한 가로 if에 대한 가로 조건 1, 0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오류 메시지 나오면 좀 긴장을 해요. 어떤 걸 틀렸을까? 하지만 여러분이 함수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함수마다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정확하게 개수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위치에 넣어주셨다면 그 부분만 일단은 수정해 보시고 그 다음 그 외에 다른 부분이면 또 세부적으로 안쪽에 필요한 인수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작업의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평균 점수를 구하는 제24세를 선택하셔서 개인별 성적 평균 점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썸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도해서 평균 점수를 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썸프로덕트 함수부터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제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썸프로덕트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범위는 나에 대한 점수 기획실의 김종란에 해당한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까지 선택 신표 가중치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되 가중치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점수를 곱한 다음에 더한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아래까지 쭉 복사해 보시면 값이 채워지는데 문제에서 평균 점수는 각 가정의 성적의 가정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이 합의로 계산한다. 잘했어요. 가정별 가중치는 표기를 참조한다. 네, 잘했습니다. 출석 현황이 문자인 경우 평균 점수를 표시하고 출석 현황에 숫자인가 입력된 경우는 평균 점수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if도 쓰셔야 되고요. 값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서를 이제 가중 평균 점수는 구해놨어요. 여기에 결석이 없으면 그냥 점수 그대로 놓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결석이 있으면 1, 2, 3, 어떤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점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있다면 문자가 있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을 하는데 그 마이너스 10점을 하기 위해서 식을 작성합니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 isError입니까?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sError입니까? 값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true값 그렇지 않다면 false값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sError가 있습니까? 어디에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i4가의 값이 값을 넣어서 오류가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그러면 결석 없음 이라고 되어 있으면 value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으면요 숫자가 아니니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오류가 발생하면 문자라는 거잖아요. 문자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표시할 거니까 마이너스 0을 해주면 그대로 표시할 수 있고요. 값에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점을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값을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if, is, error, value, some product 함수까지 다 사용은 하셨고요. 네 번째 이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맥스 표 3에다가 작성하는 건가요? G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부서별, G기별, G기별, 정보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성적 중에서 부서별, G기별, 최고 성적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스 하나만 사용하니까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맥스 함수 쓰시는데 조건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로 문 꺼서 사용할게요.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요. 부서에 가서 드래그 F4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부서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어요. 옆으로 복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부서는 F3, F4, F4, F5, F6입니다. F10을 고정하겠다라고 F10만 고정시켜주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신 다음에 직위에 대한 데이터를 범위 지정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사원과 같습니까? G, E, H, E, I, E, J, E 이행에 있습니까? 라고 F4, F4 눌러서 이 행만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요. 곱하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정보안 능력부터 인터넷 전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와라.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검정색인가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부서별, 지기별 최고 점수의 값을 구해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 평가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되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FUN CTIOM 펑션 그 다음에 이름은 FM 평가고요. 입력받는 값은 지기와 정보화 능력입니다. 입력할 때 오타가 있으면 엔드 펑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어 지기가 사원이고 if 지기가 사원이고 사원과 같고 엔드 두 번째 정보화 능력이 정보화 능력의 점수가 80 이상 이거나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네요. 이 상태 그러면 좀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 두 번째가 있어요. OR 함수를 이용해서요. 두 번째 가로 열어서 지기가 대리고 대리와 같습니까? 그리고 엔드 정보화 능력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점보다 85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FN 평가에다가는요. 우수 사원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평가에다가 공백하겠습니다. 큰덤피 열고 닫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K14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지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D14, E14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우수 사원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P1셀의 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터예요. 하지만 피버 테이블 위치는 필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영역 B3부터 시작을 합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거라서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원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안쪽에 사원 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고 부서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능력과 엑셀과 파워포인트 인터넷 표준 편차는 계산을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직위 부서 해서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필터에서 다음 다음 마침 누르십니다.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직위는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부서는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갑에다가는요. 정보와 능력과 그 다음에 엑셀과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가져오시고요. 인터넷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한번 선택하십니다. 다음은 표준편차 계산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필드 먼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갑필을 설정 가겠습니다. 분석 탭에 가셔서요. 필드 및 항목 및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필드 클릭하시고요. 이름에다가 표준편차라고 씁니다. 표준편차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함수에다가 표준편차를 구한 함수 stdev stdev 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stdev 입력하시고 첫번째 정보와 능력 심표 엑셀 더블클릭 심표 파워포인트 더블클릭 심표 인터넷 더블클릭 하시고 가로 닫으시고요.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에 표준편차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와 능력 c3셀에서 더블클릭 하시면 값필드 설정을 실행하실 수 있고요. 함수는 평균이고요.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 합계 엑셀을 더블클릭 하셔서 평균의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확인 확인 누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도 동일하게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은 숫자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인터넷도 더블클릭 평균이고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반복적으로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표준 편차 계산 필드도 마찬가지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합계 표준 편차도 더블클릭 하시고요. 함수는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쓸 테이블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 디자인 테이블 클릭하셔서 밝게 24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밝게 16 이니까 24 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주황색 기열이네요. 밝게 24 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의 옵션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클릭하셔서 D6부터 D27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한 다음 현재는 모든 값이 입력받지만 목록을 정해서 목록에 입력된 데이터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실 수가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사원 심표 그 다음에 대리 심표 과장 그 다음에 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4개의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 만드셨고요. 설명 메시지에 다른 사용자가 입력할 때 설명 메시지가 있으면 표시를 해서 다른 오류가 없도록 표시할 수 있는데요. 직급 목록 이라고 제목은 넣으시고요. 아래쪽에 와서 사원 그 다음에 대리 과장 부장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혹시나 잘못 입력하면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스타일이 X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지 모양이 맞고요. 제목에다가 직급 이라고 쓰시는데 오류 메시지는 목록에 목록에 값만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은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입니다. 라고 목록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필터에 가셔서 부서가 기획실 또는 홍보 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B5에서 목록단추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제 한번 하시고요. 기획실 과 홍보 팀만 보겠습니다. 라고 두 개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행과 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데이터의 행렬 전환 바꿔서 감옥별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네요. 다음은 표시되도록 한번 데이터를 수정하시오. 라고 정보와 능력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정보와 능력 첫번째 막대를 얘기하네요. 첫번째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와 능력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셨고요. 합계 데이터 계열은 합계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합계는 문제에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있습니다. 엑셀 엑셀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시면 추세선 이라고 있구요. 문제에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형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고 차트 제목 부분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기획실 정보화 평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요. 글꼴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라고 직접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각형을 추가한 후에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각형을 추가하시려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삽입을 하신다 하던가 또는 삽입표에 가셔서 도형 하셔도 되고요. 오각형을 찾습니다. 블록 화살표에 가시면 오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기획실 정보와 평가 부분에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뒤쪽에 제목이 보이려면 도형 채우기 없음을 해야만 뒤쪽에 제목 부분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죠. 채우기 없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비어있는 셀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 2, 6부터 우리는 H30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점수가 60 이하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오른쪽에 색깔 먼저 입력을 합니다. 사용자 정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할 때는 색깔이 면적 대가루 묶어서 빨간 그 다음 조건이 두 번째 입니다. 60 이하 작거나 같다 60 이라는 조건 입력하시고 세 번째는 숫자 서식 0을 사용하라 했으니까 0을 넣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파랑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 을 넣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90 을 쓰실 거고요. 숫자 서식 0 넣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선 0으로 0 서식 을 쓰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은 무조건 색깔 먼저 조건 그 다음에 서식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고요. 서식 과 서식 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 을 사용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서 서식 을 지정해 주시고 개발 도구 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 은 종료 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 하셨던 매크로 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 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B2 부터 C3 영역 에 드래그 합니다. B2 부터 C3 영역 에 드래그 연결 하실 매크로 는 서식 적용 입니다. 문제에서 텍스트도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입력 해 주시구요. 다음 두번째 매크로 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에 매크로 기록 항상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 라고 수정 하십니다. 그래프 보기 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범위를 E6 부터 H30 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문제에서 세 규칙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적용하는데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사용해서 표현해라. 단 막대의 최소 최대값 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전체 값을 가지고 100분위수를 구해서 최소 값을 20부터 최대값 100분위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80까지로 데이터 막대를 표현할 겁니다. 색깔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하는데요. 표준색의 연한 녹색을 이용해서 색깔을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됐고요. 조금 전에 지금 작업한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두번째 영역은 F2부터 H3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2부터 H3 영역 좀 크네요. 아까 제가 첫번째 범위가 잘못됐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래프 보기를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제가 두번째 거로 F부터 H 보니까 첫번째는 B부터 D3 였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모서리에서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좀 조절하시면 B2부터 D3 영역에 서식 적용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점수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점수 조회 폼을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입력하고 점을 누르시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점수 조회 쇼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폼을 초기화 한다. 왼쪽 프로젝트 화면에 보게 가셔서요. 프로젝트 탐색기랑 속성 창을 클릭해 놓으셔서 보이게 해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폼에 가셔서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신 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겠다.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프로시저에 가셔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작업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니셜라이즈 A3부터 A8 영역을 CNB 사업명의 컨트롤 콤보 상자에다가 행 연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 행의 위치는 A3부터 A8 입니다. 라고 엑셀 범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작업하는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활성화 했을 때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신 다음 오른쪽에 가셔서 개체는 워크 시트가 활성화 됐을 때 액티비에이트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A1 셀에다가 A1 셀에다가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냐면 평가 성적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A1 셀에다가 평가 성적 다른 시트에 있다가 딱 이 시트에 오면 평가 성적이란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했고요. 다음 세번째 문제입니다. 점수 조회 폼에서요. 사업명에서 사업명을 하나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여기에 4번가 TXT 4번가 TXT 평균 점수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디자인 모드 가서 점수 조회 폼을 누르면 폼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 연결해 놨기 때문에 체병기를 선택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0이라는 값이 반한대요. 0을 가지고 체병기가 있는 A3셀 3행에 가서 체병기를 찾으려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다가 도하기 3을 하면 세번째 행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세번째 행에 두번째 열 B열은 4번 세번째 열은 평균 점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닫아보도록 하겠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조회를 클릭하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올 행 참조할 행 아이로라는 제가 임의로 변수를 만든거 컴퓨터 너가 좀 기억하고 있어 아이로라는 이름으로 잠깐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 CNB 사업명 아까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 있거든 그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너가 좀 기억해봐 그럼 0이라는 값이 기억이 되는데 체병기는 세번째 행에 있더라 그래서 더하게 3을 해서 너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요. txt 우리는 4번에 가서 컨트롤 에다가는 텍스 상자 에다가는 엑셀을 셀 이라고 해요. 셀 즉 조금 전에 너가 기억하고 있었던 행의 번호가 삼행 이었지 삼행 에 두번째 열 비열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해줘 그 다음 세번째 txt 평균 점수에 대해서는 점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엑셀에 가서 셀즈에 가서 기억하고 있는 행의 번호의 세번째 열 시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해줘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평균 점수가 85점 일때는 조건을 좀 주래요. 만약에요. 조금 전에 txt 평균 점수의 값을 입력 받았는데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85점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한다면 된 문제에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 이름을 좀 띄워야 하니까요. cnb 사원명에서 선택한 이름을 가져다가 연결합니다. n%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할 거고요. 누구는 우수 사원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니까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잖아요.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실행해 보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점수 조회 첫 번째 체병기 선택하고 조회하면 4번과 평균 점수 잘 가져왔어요. 그럼 85점 이상인 두 번째 김이란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값을 찾아다 표시하면서 메시지 박스도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작업 다시 3번